안녕하세요. 저는 이곳 내린천 휴게소에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립니다. 내린천 휴게소는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편에 있는데요.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참 멋있는 건물을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곳 지금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상에 있는 곳에서 또 다른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편으로 저는 지금 현재는 양양에서 서울 가는 고속도로 편에 있습니다. 인테리어나 디자인이 참 잘 되어있고요. 지금 눈이 밖에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. 눈 오는 모습도 밖에 나가서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저는 주상복합, 단독주택단지 또는 공동주택, 오피스텔 이런 설계를 하는 건수사사무소인데요. 오늘 속초시에서 경관심의를 잘 통과하고 이제 앞으로 또 계속되는 행정 절차가 있지만 이제 한 단계를 넘었으니까 그 다음 단계로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여러분들도 혹시 건축에 관련돼서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10-5254-3016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속초 인제 내린천 휴게소에서 김성수였습니다.